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깥 날씨가 추워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건데요 오빠 뭐 만들까요?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오케이,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이게 우리의 필요가 첫 번째는 식빵이에요 식빵 두 번째는 설탕 설탕 달걀 그리고 두 번째 재료는 달걀 엑 세 번째 재료는 우유 밀크 네 번째, 네 번째 재료는 포금 칼일 아, 네 번째 재료는 파슬리 파슬리 아 swipe 이것이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우ас 약을 부어, 아이고, 내가 네가 권들어, 그런데 이 쪽에 이날 박자인 뿌리지 않는다, 일단 자세히 뺀다. 이제 집의 권들이 양排 tanks 다운 아냐 양排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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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한 칸을 사용해주세요 다음은 한 칸을 넣어 다음은 한 칸을 넣어 다음은 한 칸을 넣어 한 칸을 넣어 한 칸을 넣어 한 칸을 넣어 넣어두는다 이거 마지막? 한 칸을 넣어준다 이번엔 한 칸을 넣어준다 동양이 돼 한 칸을 넣어준다 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드러울 것 같아요 이게 아프리카? 이렇게 드러울 것 같아요 수제의 부위는 잘 안가서 이렇게 되는 거에요 같이 다 먹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더 맛있게 넣는거에요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는 더 맛있게 넣을 수 있어요 중이시나요? 1. Pack 부추기 2.형être 나중에 한번 만들기 더 좋을 것 같아요 5.형 Franco 아 간나는 장인 맥도는 그래서 우리의 눈에 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뺀게 되기 때문에 이 눈에 뺀게 되기 때문에 근데 Tumi는 더 맛있어 하나 더 맛있어 Tumi, 어때? 너무 맛있겠다! 너무 맛있다! Yoshime Tumi, 한적 없어요 오기 이렇게 Romans 생긴 そして 이 eggplant 이 부분은 아직 vomita отсюда 그때는 esa 불가능한다는 말이라는 거죠. 하지만 이 긍정도도 좋아서 더 나아닌 것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을 올려주세요. 하지만 사진은 점프가 더 좋은 거에요. 그래서 이 메시지에 넣는 게 더 좋은 거에요. 더 좋은 거에요. 더 좋은 게 더 좋은 게 더 좋은 거에요. 나는 뭔가. 나는 무슨. 나는 무슨 무슨 무슨.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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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야? 이거 뭐야? french toast 토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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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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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ove 토스 이거랑 이대로 찍먹은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 먹어 toast and strawberry jam 토스트 and strawberry jam 하니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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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오빠, 우연하게 해 봐 우연하게 해 봐 오, 우연하게 해 봐 새우를 자르면 나나의 사이너바 자르는 게 있잖아 자, elektronin 으이이이이이,ки이이이 으이이이이이 오오오오 영리 야옹 하나 학교 시식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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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우리의 채널 오케이 여러분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해줘 좋아요 고맙고요 안녕 좋아요 안녕 nos 감사합니다.